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이래 송산그룹 모순계의 사장님께서 헌신하겠다는 말에.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십니다. 아이고 애국자분들은 여기다 모여 계시네. 브라더 보고 있는 거 다 알아. 전화 받아라. 얘기 좀 하자 브라더. 브라더 전화 받아. 비키세요. 나도 이 더럽고 치사한 놈들 싹 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브라더와 같아. 근데 이동현 검사 간첩 혐의란다. 이대로 끝내면 이 검사 명예는 어떡하니? 설우씨 나 보이죠? 내가 하는 얘기 들리죠? 나는 당신을 믿어요. 당신은 언제 이런 정신을 내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. 내가 뭐라고? 내ом으로부터 tik할 거라고. 내 몸을 정신을 다 커주시 guess. 내 몸으로 가르쳐주를 봐. 내 몸을 정신을 다켜줘. 나한테 좀 freeze. 내가 논의그만한 slipped. 다채로운 즐거움 JTBC